여러분 스타벅스가 미국 스타벅스 입니다 화장실을 못쓰게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께 소식 전해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혀 스타벅스 주식 한개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입니다 사고나서 엄청 떨어지더라구요 요즘에 스타벅스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또 행보가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 스타벅스가 주문도 안하고 화장실만 이용하는 고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10일 얼마 안됐네요 한 이틀 전인 것 같은데요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 스타벅스 임시 경영을 맡고 있는 하워드 슐츠 최고 경영자가 9일 뉴욕타임스 딜북 정책 포럼에서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공중화장실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 점에서 매장 안전 문제가 있다 라고 한번 말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가 공중화장실에서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불만들이 사원들을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이거 이해하기 힘들죠 화장실에서 무슨 짓을 하냐 이런 건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여러 진짜 별 별 인간이 다 있고 우리나라보다 마약 같은 것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화장실에서 그런 걸 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총기 소지 같은 것도 좀 자유로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에 범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사실이구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신의 안전 문제를 걱정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음료 같은 거 만들면서 이렇게 매장 청소도 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화장실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고 도대체 거기서 무얼 하는지 이런 감시까지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겠죠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미국이 범죄자의 나라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구요 그런 정도가 어느 정도 높을 수 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여러분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스타벅스가 매장 전면 개방 정책을 시행한 것도요 사실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고객 2명이 화장실을 써도 되냐는 요청을 거절당한 뒤에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를 신고를 했는데 연행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이제 그 인종차별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빗발치듯이 항의가 쏟아졌겠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렇게 매장 전면 개방 정책을 다시 시행을 하게 된 건데요 음 근데 솔직히 이렇게 음료 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솔직히 비매너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무슨 자선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니까요 이런건 조금 이해를 못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돼서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정책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시행될 것인가 하면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사실 시민의 의식도 굉장히 공공의식 같은 것도 성숙돼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의식도 성숙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뭐 화장실에 가서 깽판 놓으려고 들어간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신의 용변만 해결하면 바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뭐 화장실에서 뭐 이상한 짓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게 시행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근데 스타벅스의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